아 근데 큰일이다 지금까지는 경제권이 다 나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분명히 어느정도 수익이 생기면 경제권이 얘도 생긴단 말이지 그럼 지금처럼 나한테 복종적인 태도가 변할 수도 있어 그쵸? 하 이런 나중에 오빠 떼는 거 아니야? 내가 집에서 내가 만약에 평소에는 동생아 방송 켜기 전에 물 한 잔만 준비해줘 이러면 언니야 알겠어? 막 이렇게 부르르르 이러면 딱 갖다 놓는 게 있대 나중에는 동생아 물 한 잔만 돼 언니 나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안 보여? 언니 나 언니보다 수익이 더 커 언니 나 되게 바쁜 여자야 이모사 힝힝 힝힝 힝힝힝 힝 힝 어떡해 헣 언니 내가 지금 밤바바보야? 언니 나 일단 학교도 갔다 오고 유튜브도 해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